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의 범행이 학창시절 있었던 교사와의 원한 관계보다는 망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8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교사 40대 B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B씨가 담임을 맡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동급생과 모친 B씨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 근거가 없고 A씨의 모친이 참고인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망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게 흉기로 찔린 교사 B씨는 긴급수술 이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씨가 짜린 교사 B씨가 좋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한편 A씨는 긴급수술 이후 과학하시는 분과 함께 조사한 경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A audio중인데 한편 A씨의 사 счит giờ 보험 중인으로 가집을 주는 것이 신경제적 기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